지난 10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던 40대 남성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 사유로 석방됐다 경찰에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LA경찰국은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 교차점에서 80대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41살 리차드 르네 콜로모를 재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콜로모에게 노인을 학대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중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콜로모는 사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 지난 13일 체포됐었으나 피해 할머니가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며 증거 불충분 사이로 지난 15일 석방된 바 있습니다. 콜로모는 현재 8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이며 내일 LA 다운타운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됩니다.